저희 콘서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디렉터는 황금브리더 자오니 언니의 안무를 혹시 자오니인가요? 자오니예요 자오니 차이밍! 오 예스 오 예스 어떤 안무를 준비해주셨죠? 저희 콘서트를 위한 저희가 전에 하지 않았던 스타일들 저희 쪽으로 환불해보았습니다 오 예스 그리고 처음으로 플러그 나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반송과 뺭 오 웨어엉 반송과 뺭 처음 보다가 나왔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주얼 멤버 쏘아 언니입니다 우리 언니가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매력이 뭡니까? 뭘까요? 저의 사투리? 사투리 진짜 매력 포인트죠 사투리를 아직 잘 못 보여드려서 저희 솔언니 고향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경상도 여자입니다 경상도 여자의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솔입니다 언니야 한 번 했어요 언니야 오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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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솔언니는 이런 매력 있으시고요 리더님 등장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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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미남용 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한? 방송에서 다 보여줬네 우리 쌤의 방송이 그 자체입니다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제 매력은 이제는 정말 되게 좋습니다 우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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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ol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! 수리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! 사랑스럽고 컷! 안녕!